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주완성 심화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기출주제 27에서 28번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구와 사림의 비교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훈구와 사림의 비교를 좀 해드렸습니다 훈구파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죠? 조선을 건국하는 데 참여했던 혁명파 그 혁명파가 관악파로 계승되었다가 그 중에 일부가 훈구파 세조를 직위시키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권력을 유지하고요 힘이 있어요 막대한 토지, 대지주 출신이고 강력한 중앙집권, 부국강병 이런 걸 추구합니다 반면에 사림은 원래 고려 말에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조의 직위 과정에서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숙풀림자를 써서 사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종이 훈구파들을 견제하려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등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화라는 사건을 여러 차례 겪고 고생을 했지만 선조 때부터는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선조 때부터는 훈구파가 거의 도태되는 것이고 사림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사림파 내부에서 분열이 나타나면 붕당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들의 생각은 얘네들하고 좀 달라요 전부 다 향촌자치, 중소지주 출신이기 때문에 향촌자치와 왕도정치, 왕권이 너무나 강력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향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것보다 훈구와 사림의 대결 구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성종인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등용하는데요 이 사람 이름을 꼭 기억을 하세요 김종직 언론기관인 삼사에 등용을 합니다 삼사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홍문관하고 사원부하고 사관원을 말하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훈구파의 부패를 매번 비판하는 겁니다 사람이 털면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훈구파는 털면 먼지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수수 쏟아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비판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훈구파는 사림파들이 하는 그런 작태가 마음에 안 들겠죠 그리고 사림파들은 상대적으로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대립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이 사화라는 말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사림이 화를 당했다는 뜻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사림이 패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 차례가 있어요 일단 연상구 때는 무원연의 사화가 한 번 있는데 사림파가 진짜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 무원사화의 원인은 바로 조의재문이라는 글입니다 이건 뭐냐? 김종직 제가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죠? 성종 때 등용된 사림파입니다 이 사람이 사관으로 근무를 할 때 사초라 그래요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 사관들이 평소에 적어놓는 기록들 이걸 사초라고 합니다 풀뿌리 초자를 써서 사초 사초 중에 바로 이 조의재문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읽을 때 조는 조문한다, 추모한다 이런 뜻이고 의재라는 것은 초나라의 황제예요 중국 초나라의 황제, 의재를 조문하는 글이란 뜻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글을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초나라의 항우라는 사람이 초나라의 황제였던 의재를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재가 꿈속에서 김종직의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나는 억울하게 항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이렇게 억울하다 얘기하니까 김종직의 꿈을 꾸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역사책에 보면 항우가 의재를 죽였다는 기록은 없는데 내 꿈에 나타난 걸로 보니 항우가 죽였나 보다 나라도 위로를 해드려야지 그래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김종직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 몇 세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15세기잖아요 15세기 그런데 지금 항우의재 이 얘기는요 기원전 얘기거든요 이게 뭐 1500년도 넘은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김종직의 꿈에 나타났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나타났을까 싶은데 어쨌든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글을 썼어요 사초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김종직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성종이 죽고 연상군이 지게 했으니 성종 실록을 편찬할 거고 그 당시에 사관들이 썼던 사초들을 모아서 지금 현재의 사관인 김일손 김일손이 또 김종직의 제자입니다 김일손 등등의 사관들이 편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승님이 썼던 글 중에 이 조의재문이라는 글이 있어 이거를 성종 실록에 그러면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을 한 거죠 집어넣으려니까 약간 걸리긴 해요 왜냐하면 딱 봐도 이건 구도가 항우를 소양대군에 딱 비유한 거고 의재를 지금 단정에 딱 비유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를 딱 실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꺼림직한데 아이 그래도 우리 스승님이 써놓은 건데 우리 사관의 역할은 할 말은 해야 된다 소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뺏은 건 너무 옳지 않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초에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훈구파들이 이거를 일렀어요 누구한테 연상군한테 그런데 왕은 사초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은 사초를 열람할 수 없고 조선왕조 실록은 왕이 못 봐요 실록은 비밀스러운 기록이에요 왕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상군은 당연히 봤죠 왜 뭐 연상군은 조선시대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폭군이잖아요 그런 거 안 지키죠 그래서 연상군이 사초를 보니까 이런 우리 세조를 욕한 거다 비난한 거다 세조면 지금 연상군의 직계 아닙니까 직계 그래서 연상군이 안 되겠다 싶어서 김일손은 처형을 해버리고 김종직은 어떻게 하냐 무덤에 있는 시신을 두 번 죽이는 걸 뭐라 그러죠 부관참시라고 하죠 부관참시를 해버리고요 다수의 사림들을 다 귀양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훈구파가 조의재문 이걸로 무언여의 사림파를 그냥 완벽히 제거해버린 사건을 무어사화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되시죠 항상 김종직의 조의재문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구파들의 세상이 됐어요 훈구파들끼리 내분이 좀 일어납니다 연상군의 측근 세력들이 있어요 훈구파 중에서도 그리고 연상군의 측근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이 측근 세력 중에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사홍이 주도를 한 건데요 이 사람이 연상군의 어머니가 원래 중전이었어요 성종의 첫 번째 중전은 한 명의 딸인데 일찍 죽었습니다 두 번째 중전으로 간택된 이가 연상군을 낳은 중전윤씨예요 이 중전윤씨가 이런저런 이유로 패위를 당해서 사약을 먹고 죽거든요 연상군이 아주 어릴 때 일이죠 그래서 연상군은 세 번째 왕비도 역시 윤씨였는데 세어머니였어요 연상군은 어릴 때부터 모성에 대한 결핍이 되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이 페비윤씨 연상군의 어머니가 어떻게 쫓겨나서 어떻게 순환을 당했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제 생각에는 약간의 살을 붙여서 연상군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전달을 했겠죠 연상군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응징하기 시작하는데 그 응징할 때 당연히 누가 들어가겠어요? 훈구파들 즉 측근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 독점에 방해가 되는 훈구파들 기존의 훈구파들 중에 부중파가 있고 연상군의 측근을 궁중파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이 측근 세력들 임사홍이 주도해서 어머니의 죽음에 연상군의 어머니 페비윤씨의 죽음에 관계된 자들은 원래의 훈구파 세력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원래의 훈구파 세력이 연상군의 폭정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하고 일부의 살인파들이 있어요 그 일부의 살인파와 훈구파의 다소가 페비윤씨 사건과 관련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갑자년의 사화다 그래서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갑자사화 그런데 이게 싸움은 훈구파끼리의 사실은 싸움입니다 그렇죠? 연상군의 측근 세력과 아닌 사람들 하지만 그 안에 살인파의 피해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선조 이후로는 살인파가 모든 권력을 잡게 되니까 살인파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선배들이 당했던 일들은 무조건 사화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사화는 사실은 훈구파들끼리의 대립인 면이 좀 강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건을 주도한 훈구와 이에 연루된 김괭필 등의 일부 살인이 제거된 것이다 정말 살인파가 많이 죽은 것은 무엇? 사화죠? 그러니까 타켓 자체가 살인파였던 것은 무엇? 사화였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당했던 훈구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중종반정은 살인파가 한 게 아니에요 연상군한테 당했던 기존의 훈구파들이 연상군을 몰아낸 겁니다 됐죠? 두 차례 사화와 연상군의 폭정으로 연상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했다 이 과정에서 공을 세운 훈구 세력이 권력을 다시 잡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종이 반전공신인 훈구 세력을 다시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파를 다시 끌어들이는데 그 살인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조광조였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여기서 중종이 훈구파 덕분에 왕이 됐다가 갑자기 훈구파를 몰아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변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주변의 모든 요직은 자신을 왕으로 만든 공신들이 다 권력을 잡고 있어요 중종의 일투족은 사실은 거의 그 훈구파 세력에게 감시를 당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중종이 훈구파들에 대해서 말을 안 듣거나 훈구파들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훈구파들은 한 번은 했는데 두 번은 못하겠습니까? 중종도 쫓아내고 다른 왕으로 당연히 바꿔버리겠죠 중종은 숨도 쉬지 못하고 사실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위 8년 정도가 지나면서 자신을 왕으로 만들었던 그 훈구 세력의 주요한 세력들이 사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노리는 거죠 그래서 조광조라고 하는 이 살인파의 주요한 인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여요 그리고 안 그래도 중종이 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을 한 번 당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부인이자 첫 번째 왕비가 된 단경왕후가 훈구파들의 미움으로 사실을 폐위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단경왕후의 아버지가 신수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반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중전인 자기 부인이 폐위당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단 말이죠 살인파를 끌어들입니다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하여 그 살인파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조광조라는 사람이에요 조광조 이 사람이 무슨 개혁을 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중종이 조광조에게 정권을 줬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딱 하니까 일단 현량과 이거 정말 혁신입니다 혁신 과거 시험을 안 봐요 과거를 안 보고 추천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천거로 그러면 이거는 훈구파들이 통과를 못해요 훈구파들은 부정과 비리가 엄청 많아서 추천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물갈이를 하겠다는 거죠 또 보세요 위훈 삭제 위훈이라고 하는 건 거짓된 훈장이란 가짜 훈장이란 뜻입니다 위가 거짓윗자니까 중종반장에 참여했다고 공신으로 책봉되어서 국가로부터 많은 포상을 받은 자들 중에 실제로는 관계가 없는데 그냥 자기 아들 친척을 막 끌어들여서 공신으로 책봉한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100명이 조금 넘는 사람 중에 76명을 삭제를 합니다 조광조가 훈구파들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얘 때문에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게 생겼죠 자 그리고 소격서를 폐지합니다 도교에서 초재를 주관하는 기구인데 조선 초부터 있었던 기구가 이때 없어지죠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하니까 훈구파도 당연히 조광조를 싫어하지만 중종도 점점 조광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중종은요 반종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을 반정을 일으켜서 왕을 만들어준 이 공신들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이 공신들을 위훈이라고 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자신의 기반이 상당히 약화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격서는 태조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게 물론 그 전에 소격전이었지만 소격서라는 이 도교의 초재를 주관하는 기구는 국초부터 있었던 건데 하필이면 왜 내가 없애야 되느냐 싫은 거예요 그게 근데 조광조가 매일 퇴근도 안 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중종의 뜻이 꺾여서 소격서도 폐지하고 그러면서 조광조라는 인물이 부담스럽고 싫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조광조를 제거할 생각을 품게 됩니다 훈구파는 그런 감을 빨리 캐치를 하겠죠 그래서 일어난 사화가 기묘사화입니다 조광조의 개혁정치와 위훈삭제에 대한 훈구파의 반발이 심화되어서 조광조를 포함한 살인 세력이 제거된 것인데 이때 그 유명한 주초위왕 사건이 터지는 거죠 주초위왕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한자로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이라고 써놓은 건데 이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조광조의 성시인 조자가 된다는 거예요 조자가 제가 뭐 한자는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주초위왕 사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훈구파가 조광조를 몰아내기 위해서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이라고 꿀을 발랐어요 벌레들이 그대로 갉아먹습니다 이 수십 장의 나뭇잎을 대골 밖에서 대골 안에 냇물을 통해서 거기다 보낸 거죠 이게 발견이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중정도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훈구파들이 얘기하는 것이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조광조의 조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자인데 주자에다가 초자를 합치면 이게 조광조의 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조광조가 위왕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역심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정이 그럼 조광조를 역모 혐의로 잡아드려라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크게 작용한 거죠 중정이 조광조를 마음에서 벌써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광조가 개혁을 하다가 그냥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기묘사화는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사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무오사화만큼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사화라고 하면 무오사화하고 갑자사화가 정말 많이 죽었어요 물론 나중에도 뭐 정미사화라는 게 있긴 하지만 무오, 갑자, 기묘사화 중에서는 무오사화와 기묘사화가 정말 사림파가 많이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광조는 죽기 전에 바로 절명시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남깁니다 절명시 딱 사약이 딱 왔어요 이제 사약을 마셔야 되는데 잠깐만 시간을 달라 시를 쓰는 거예요 진정이 안 됩니다 써놓고 죽습니다 그 시가 바로 내가 임금을 섬기기를 부모를 대하듯 했고 나라를 걱정하기를 가정을 돌보듯이 했다 나의 충전을 저 밝은 해는 알아주리라 이런 시를 딱 절명시를 남기고 원래 또 이쪽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한방에 또 이렇게 원샷 쫙 하고 그냥 깔끔하게 죽습니다 깔끔하게 비굴하지 않아요 그러죠 자 을사사화는 그럼 뭐냐 근데 이제 중종이 여기 좀 계보가 아주 복잡합니다 중종이 이제 왕비가 세 명이에요 세 명 제가 여러분 요 부분은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제가 앞으로 돌아가서 조금 쓰겠습니다 요 부분 돌아갈게요 자 중종이요 굉장히 계보가 복잡한데 자 중종의 첫 번째 왕비가 단경왕후에요 물론 나중에 추중이 된 거지만 이 사람은 쫓겨났다 그랬죠 그렇죠? 단경왕후는 폐비됐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중전으로 간택된 이가 바로 장경왕후입니다 장경왕후 이게 좀 꺾어져가지고 장경왕후에요 장경왕후 장경왕후가 윤씨입니다 윤씨 또 파평윤씨들이 또 중전을 많이 배출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근데 여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장경왕후 윤씨가 아이를 낳고 의식을 회복을 제대로 못하다가 7일 만에 죽습니다 7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진짜 엄마 얼굴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중전이 누구예요 중전이 없으면 중전을 다시 간택을 해야 되니까 문정왕후라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 왕비인데 이 사람도 파평윤씨입니다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그럼 이 아들은 누가 키워요 문정왕후가 사실은 키우는 거죠 물론 뭐 궁녀나 상궁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어쨌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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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얘는 애기 때부터 그냥 문정왕후가 엄마였어요 둘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은 세자로 책봉이 됐겠죠 그런데 문정왕후가 39에 아들을 낳는 순간 모든 행복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왜 문정왕후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후궁이라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중전입니다 후궁이 아니고 이 아들이 경원대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몸이 안 좋거나 또는 잘못을 해서 폐위되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그러면 얘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세자의 외삼촌이 누구냐면 윤임 그 다음에 이 경원대군의 외삼촌이 윤원영과 윤월로였어요 그래서 이 대립이 이미 중종 때부터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볼게요 인종이 일찍 죽고 명종이 즉이 하면서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종이 누구예요? 장경왕후의 아들이에요 세자였으니까 중종 다음에 당연히 인종이 왕이 됐죠 장경왕후의 아들 그럼 누가 권력을 잡아요? 장경왕후의 오빠였던 윤임이 권력을 잡습니다 윤임을 우리가 인종의 외척들을 대윤이라고 해요 대윤 대윤 이렇게 윤씨인데 윤원영 쪽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대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윤에 의해서 소윤들이 탄압을 받았겠죠 그렇죠? 탄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인종이 일찍 죽고라 그랬잖아요 일찍 죽고 일찍 죽고 거의 한 8, 9개월 만에 죽어요 8, 9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원대군 즉 문정왕후의 아들이죠 문정왕후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럼 누가 복귀하겠어요? 그럼 윤원영이 복귀하겠죠? 이 윤원영 등의 윤원영 또는 윤원로 등의 명정의 외척을 소윤이라고 해요 소윤 소윤이라고 하는데 이 소윤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윤이 대윤을 자 역적으로 몰아서 숙청합니다 그러니까 대윤의 윤임이 경원대군이 왕위를 잇는 것을 반대했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연관된 사림파가 일부 또 제거되는 겁니다 사림파 쪽이 조금 윤임 쪽에 편을 들고 있었죠 그래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사화라고 을사년에 그러니까 천오백사십오년 명종 즉위년이 을사년이에요 을사사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훈구파들끼리의 권력 다툼입니다 거기에 사림의 일부 관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림파들이 큰 피해를 입은 건 옛날에 기묘사화보다 또는 무호사화보다는 좀 덜한데 그래도 피해를 입었죠 입기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원영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정의 어머니이자 윤원영의 윤원영이 결국은 문정왕후의 동생이니까 그 명정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합니다 명종은 왕이 됐을 때 열두 살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사실상 실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정왕후의 재위식 기간에는 되게 특이하게 문정왕후 자체가 불교를 워낙 숭상해서 조선은 불교를 금기시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승과가 다시 부활되기도 해요 승려들의 과거시험이 국초에 조금 있었다가 시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광조가 아예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승과를 다시 부활시킬 만큼 그러고 보면 사림파들이 문정왕후를 안 좋아하게도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윤원영 등의 권세가들의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유명한 도적이 나오잖아요 임걱정이라고 여러분 조선의 3대 도적을 기억을 하세요 조선의 3대 도적 성우 이익이 얘기했습니다 실학자 이익이 첫 번째가 연산군 때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가상의 인물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에 명백하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간 출신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나중에 허균이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에서는 서얼로 그렸지만 실제로 서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근데 관복을 입고 다녔다고 그래요 관리들을 이제 겁박해서 관복을 입고 다녔다고 하는데 취조를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체포돼갖고 두 번째가 명종 때 임걱정이에요 이 사람 백정 출신입니다 양주의 백정 출신인데 도살업이 아니라 바구니를 짜는 고리 백정 출신이에요 그래서 황해도까지 흘러들어가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고 세 번째 3대 도적이 누구냐면 숙종 때 장길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길산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광대 재인이에요 그래서 서울까지 뭐 서울 세력들하고 뭐 승려 세력들과 결합해서 서울을 습격하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장길산은 체포된 기록이 없습니다 인걱정은 체포됐죠 자 그러던 중에 그러던 중에 양재역 벽서 사건이 터져요 양재역에 문정황후를 비난하는 벽서가 붙었어요 이것을 조사하면서 이것들은 살인파들이 한 것이다 이때 살인파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서 살인파들이 문정황후와 정권을 비판했다 그래서 이게 1547년 정미년인데 정미년의 양재역 벽서 사건을 핑계로 해서 살인파들을 대것도 숙청을 합니다 이게 정미사화예요 그래서 보통 4대 사화라고 하면 무호, 갑자, 기묘, 을사사화만 말하고 요즘에는 이 양재역 벽서 사건 정미사화까지도 언급을 하는데 이 중에 살인파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이 바로 무호, 기묘, 정미사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사화, 을사사화는 사실상은 훈구파들끼리의 내부적인 권력 타툼인데 거기에 살인파들이 일부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원인들을 아시면 돼요, 원인들을 자, 이건 조의제문입니다 꿈의 신인이 헝걸찬 모습으로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초나라 회왕의 손자 심, 즉 의제인데 서초폐항 항우에게 살해되어 침강에 던져졌다 하고는 갑자기 사라졌다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심을 몰래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인가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마침내 글을 지어 조문하였다 이게 조의제문이에요 이거 나오면 무어사화인 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사림의 전국 주도 서원과 향핵을 통해 세력을 확대한 사림이 선조 때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4번 또는 5번 정미사화까지 하면 5번 아닙니까?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사림파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림파들이 만든 사립학교죠? 서원과 자신들이 지역의 규약을 만든 게 향약인데 이걸 통해서 세력을 계속 유지 확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방에 들어가면 서원과 향핵을 통해서 사림파들은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홍구파와 사림파가 싸워서 사림파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그런 한에서도 지방에서는 사림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하면 총싸움을 하는데 사림파는 실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선조가 지기할 때 명종이 원래 명종이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 죽었어요 두 번째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래서 명종이 왕위가 끊어진 겁니다 왕위가 끊어졌어요 그럴 땐 누가 왕위를 결정하냐면 왕비가 결정해요 명종의 왕비가 심씨거든요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심씨, 중전 심씨의 동생이 누구냐 바로 심의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심의겸 심의겸이 사림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림파인데 외척이자 사림파 출신인 거죠 그래서 이 명종의 왕비가 동생 심의겸이나 사림파 쪽의 정서를 반영을 해서 당시에 덕흥군의 아들이었던 선조를 왕으로 만드는데 이게 또 어떻게 특이한 일이냐면 덕흥군은 중종의 아들이긴 한데 중종의 아들이긴 한데 후궁의 자식이에요 덕흥군 자체가 후궁의 자식이고 그 아들인 선조가 왕으로 지명이 된 거죠 그래서 선조가 왕이 되면서 두 가지의 큰 변화가 나옵니다 일단 사림파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선조는 사림파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조주기 이후로 훈구파는 도태되기 시작하고 사림 세력이 이때까지의 고생을 보상받는 사림 정치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림파 내부에서의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게 서인과 동인의 붕당 정치가 되는 거죠 이 변화와 두 번째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선조가 왕이 되면서 조선시대 최초로 후궁의 자식으로 왕이 된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까지 모든 왕은 중전의 자식이었어요 중전의 자식이었어요 중종도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된 중종도 연산군의 어머니인 윤씨가 폐위되고 세 번째 중전이 된 윤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종도 적통을 계승한 중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후궁의 자식이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선조가 처음입니다 이건 큰 변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일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선조가 어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은 같은 이치인데 뻗어나온 가지가 다르다고 차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인 해를 바라보는 건 해바라기들이 같다 뻗어나온 가지라는 건 어머니를 말하는 거죠 어머니가 다르다고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는 서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서얼이 문과응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대신 납속 기부금을 내면 그 납속 조건은 숙정 때 없어지지만 그래서 이때부터 서얼을 뜻하는 말을 해바라기 규자를 써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조선 철종 때 서얼들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책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규사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규사 자 그건 한번 제가 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림이 분화되는 겁니다 사림파가 쫙 나오면서 사림 내부에서 심의겸과 그 다음에 김효원의 대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림파 내에서 약간 기존의 나이도 좀 있고 기존의 명종 때부터 정권에 참여하고 있었던 그런 사림들을 기성사림이라고 하고요 이 기성사림이 심의겸 쪽이에요 그 다음에 새롭게 선조 즉위 이후에 새롭게 진출하는 신진사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효원 쪽이에요 기성사림과 신진사림 이들의 생각의 차이는 뭐냐면 일단 척신정치에서 이 척신이라고 하는 것은 외척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척들 물러나라라는 목소리를 이 사람들 신진사림들이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심의겸은 뭐죠? 본인이 외척이잖아요 외척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심의겸은 굉장히 또 도덕적이기도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조의 직위에 공로가 많았고 그런데 이 젊은 사림들이 나와서 외척은 물러나라고 하니까 심의겸을 지지하는 기성사림과 김효원을 지지하는 신진사림이 이 문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대립이 이조 전랑을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크게 부딪히게 돼요 이조의 전랑은 이조의 한 관직인데 이조판서, 참판, 참의 밑에 전랑이라고 해서 6명이 있습니다 풍계는 5품 내지 6품 정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게 삼사관원을 선발한다든지 또 자신이 승진할 때 후임대를 추천한다든지 이런 권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조전랑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세력이 자기의 사람을 거기다 배치시키느냐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조전랑은 또 청요직 중에서도 굉장히 으뜸인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데 김효원이 이조전랑에 임명이 되려고 추천이 됐어요 그때 심의겸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김효원이 맨날 자신을 외척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정작 김효원은 문정황후의 동생이자 엄청난 부정부패의 하신이었던 외척 윤원영의 집에서 3년간 문객, 즉 그 집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공부한 김효원이 과거에 합격을 하고 나서 자신을 외척이라고 비판할 수 있느냐를 문제제기한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김효원은 이조전랑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앙심을 품은 김효원이 나중에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이라는 사람이 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해요 당연히 이조전랑에 추천을 해야 되는데 김효원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심충겸이 이조전랑에서 떨어진 거죠 이때 이 양쪽 집안은 완전히 대립이 이제는 어떻게 조절이 안 돼요 완전히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심의겸의 집이 서울의 서쪽인 정릉이었고 그 다음에 김효원의 집이 동쪽인 건천동이어서 서인과 동인으로 대립을 하는데 서인은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기성사림이자 외척의 제거에 대해서도 좀 선별적인 거고 그렇죠? 그런데 동인은 좀 젊은 사림들 신진사림이고 외척들은 모두 물러나라 척신정치의 잔재청산에 굉장히 적극적인 김효원을 따르는 쪽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대립을 하다가 여기에 정치적 학문적 입장에 따라 동서인이 될 때는 이 동인 즉 신진사림이죠 김효원 쪽이에요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이황과 그 다음에 이황 있죠? 태계의 이황 이황과 그 다음에 조식, 서경덕 이쪽의 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 기성사림 심의겸 쪽 이쪽에는 율곡 알죠? 율곡이와 우계성혼의 제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학문적인 입장의 차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융화가 되기는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림의 동서인의 붕당의 원인은 척신정치의 잔재청산에 대한 태도의 차이 그렇죠? 입장의 차이와 이조전랑 임명의 문제이고요 결과적으로 동서로 나눠졌을 때 여기는 학문적인 차이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까지 결합이 되면서 붕당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김효원이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심의겸이 그가 윤원영의 문객이었다 하여 반대하였다 그 후에 심충겸이 장원 급제하여 전랑으로 청계되었으나 외척이라 하여 김효원이 반대하였다 이때 양쪽 사임들이 사람들이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배척하였다 동서인의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황과 조식과 서경덕의 문인들이 동인 그래서 김효원 중심이고요 척신정치 잔재청산의 적극적 태도였다는 겁니다 서인은 이와 성원의 문인들이고요 심의겸으로 대표가 되고 기성사림입니다 척신정치 잔재청산의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심의겸 자체가 외척이잖아요 그렇죠? 외척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동인이 다시 이제 분화가 되죠 동인 내에서 분화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정혈인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축옥사가 발생을 합니다 자 1589년에 기축년에 건조위 사건이 있는데요 건조위 사건이라고 하는 건 세자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요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냐면 동서가 이제 한참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서인과 동인의 대립 속에서 동인이 약간 우세한 입장이었어요 조정에서도 그런데 율곡이 되게 아꼈던 사람 중에서 여기 나오는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능한 인재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성격이 조금 모가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곡이 죽고 나서 정여립이 자리를 못 잡으니까 결국 자기가 퇴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전라도인데 전라도 이제 전주입니다 그래서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뭐 무술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고 있었는데 비밀 조직은 아니에요 외구들이 쳐들어오면 대동계가 출동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서인들이 이 정여립을 좀 꼭 깎게 보다가 결국 정여립이 영모를 꾸몄다라는 고변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관원들을 급파를 했는데 정여립이 자살을 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영모 사건이 사실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동인은 좀 당혹스러워하고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조가 임명한 사람이 바로 서인 중에 가장 과격파라고 볼 수 있는 송강 정철이었습니다 정철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여립과 관계된 자들 동인 쪽의 선비를 대량으로 한 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기추곡사입니다 기추곡사로 서인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동인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리고 정철은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철에 위기가 옵니다 선조는요 자기가 후궁의 자식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은 중전의 자식으로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싶었는데 선조의 왕비였던 의인왕후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후궁들만 자식을 낳아서 후궁들 중에 광해군이니 임해군이니 신성군이니 순화군이니 많았어요 그런데 정철은 광해군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신성군이라고 하는 애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립 속에서 결국은 정철이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정철한테 당했던 건조라는 말이 세자를 정하는 이란 뜻이고 의는 의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자를 정하는 의리 문제 때문에 건조의 문제 때문에 정철이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당했던 동인 쪽에서는 정철이 이제 결국은 선조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면 정철을 비롯한 서인들을 향해 우리가 기추곡사 때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북인이 되고요 여기서 온건파들이 남인이 되는데 북인 쪽에는 주로 조식의 제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남인에는 이황의 제자들이 좀 많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동인이 서인에 대한 처리를 두고 갈라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북인은 서인 처리에 강경한 입장이고요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나중에 이끌게 됩니다 석영덕과 조식의 제자들이 좀 많고요 남인은 좀 서인의 처리에 온건한 입장이고 이현적과 이황의 제자들이 좀 많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인과 남인의 대립인데요 홍문관에서 알아야기를 윤국형은 우성진과 유성용의 신복이며 또한 이성준과 한 집안 사람입니다 당초 십묘 연간의 양사에서 정처를 탄핵할 때 옥당은 홍문관이죠 여러 날 동안이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유성용이 다시 재상이 되자 윤국형 등이 선비들을 구별하여 자기들에게 붙는 자를 남인이라 하고 뜻을 달리하는 자를 북인이라 하여 결국 당장의 실마리를 크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처를 탄핵할 때 바로 동인 쪽에서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파가 북인이죠 자 그 다음에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인이 남인과 연합해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퇴위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선조 때 이런 붕당의 대립이 쭉 있었잖아요 선조 때가 동서분당 그 다음에 동인이 남북분당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렇죠? 외란이 터지고 그 다음에 외란 이후에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를 하죠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정권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북인 정권이었습니다 북인 북인의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광해군이 북인 정권과 함께 당시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었던 후금 여진이 되었고 후금과 우리를 도와줬던 명사에 의해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립외교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인들은 그런데 이 중립외교가 불만이었어요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라 후금은 오랑케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광해군이 이제 사실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처음에 신성군 때문에 받았고 그러다가 이 건조의 문제라는 게 1591년에 터진 문제예요 1591년 임진왜란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신성군으로 거의 결정되는 분위기였었는데 정철이 귀향을 가니까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신성군이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평양에서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조정을 둘로 나눠서 왕과 세자가 하나씩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자가 된 거예요 광해군이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첫 번째 왕비였던 선조의 의인왕후가 죽고 두 번째 왕비였던 인목왕후가 간택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영창대군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갑자기 멀쩡한 세자인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와 이건 광해군으로서는 정말 미치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선조가 하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광해군의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영모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게 일곱 명의 서얼이 관련됐다고 해서 칠서의 옥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영창대군을 귀양본에서 강화도에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였던 인목대비를 바로 서궁에 즉 경운궁에 유폐시켜버리고 대비의 존우를 삭제해버립니다 마치 폐위시킨 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서인들이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폐모살재라는 죄명과 중립외교에 대한 불만 이것 때문에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게 인조 반정이에요 1623년에 그래서 인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북인은 소멸하고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서인이 인조 반정을 주도했거든요 남인은 약간 야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체제가 현종 때까지 서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가 지속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세한 얘기는 조선 후기에서 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개 문화에서 역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왕조 실록은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이게 기전체가 아니라 편년체 연 월 일 순서로 쓰는 편년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실록이 있습니다 고종과 순종 실록이 있긴 있는데 일본의 입김이 너무 강해서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춘추관이라는 기관에서 이 실록의 편찬을 주관하는데 실록청을 설치하죠 춘추관이 그리고 사관들이 쓴 사초와 또 시정기라고 해서 춘추관에서 각 기관들의 중요한 업무들을 정리한 게 등록인데요 춘추관에서 그런 등록들을 모아서 편찬하는 게 시정기입니다 그 시정기를 가지고 오고 또 승정원에서 쓴 승정원 1기 등을 토대로 쓰는 거죠 이 실록을 편찬하는 겁니다 이 편찬된 실록은 4대 사고에 보관을 했어요 춘추관 성주 충주 전주인데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전주 사고본을 제외하고 덧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외란 후에는 전주 사고본을 다시 필사를 해서 이렇게 5대 사고에 보관을 하죠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마니산 묘왕산 그런데 마니산 강화도인데요 마니산 사고에 한번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마니산 사고보는 정족산으로 한번 다시 옮기고요 묘왕산은 또 평안도에 있다 보니까 외적의 침략에 노출이 많이 된다 그래서 묘왕산 사고보는 나중에 전라도 무주의 적상산이라고 있습니다 적산산 사고로 다시 한번 옮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춘추관 사고보는 나중에 인조반정 직후에 이괄의 난이라는 난이 있었는데 그때 또 불에 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또 운명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조선은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고려사는 기전체로 쓴 거예요 세종 때 편천을 시작해서 문종 때 조선공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기전체이기 때문에 원래 본기, 세가, 열전, 지표 이런 순위여야 되는데 재밌는 건 본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려시대의 상국사기는 본기를 적고 세가를 적지 않았는데 고려왕들을 세가로 낮춰서 적고요 우왕과 창왕은 아예 열전으로 적어서 신우신창이라고 씁니다 신돈의 후손인 걸로 그 다음 이거 말고 고려사 저료라고 있어요 문종 때 고려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것은 고려사 저료입니다 동국통감은 진짜 중요해요 성종 때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전체를 정리한 겁니다 당연히 편년체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지리서인데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되게 많이 나와요 태종 때 제작을 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지도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동국지도는 세조 때 양성지가 제작을 한 건데 이 동국지도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조선 영조 때 조선 후기의 영조 때 정상기라는 사람이 그린 동국지도가 최초로 축척을 사용했거든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동국여지 승남은 지리서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성종 때 지리서로 편찬이 된 것이고 각도의 지리와 풍속 또 단군신화도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노사신, 양성지 등이 기존에 원래 편찬했던 팔도 지리지를 참고해서 완성한 것이다 원래 이 팔도 지리지가 있고 세종 때 신참 팔도 지리지가 있어요 근데 이 신참 팔도 지리지나 이 성종 때 팔도 지리지는 지금 현재 전해지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국여지 승남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요 세종 때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 연료의 행적을 항상 글과 그림으로 설명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조오레인은 성종 때예요 성종 때 신숙주 등이 국가의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겁니다 오래라고 해서 다섯 가지 의례가 있거든요 책 이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동문선도 중요합니다 성종 때 나온 거고요 성종 때 서거정 등이 삼국시대부터 시와 산문을 수록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천문학과 역법 쪽에 보시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태조 때 그린 천문도인데요 고구려의 천문도를 참고해서 그렸습니다 혼천의, 간의, 자격루, 앙부일구, 치국의까지 이게 세종의 업적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혼천의와 간의는 천체관측이고 자격루, 앙부일구는 물시계, 해시계죠 치국의는 강우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규표니 풍기대니 많은데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과학기술품 중에서 인지의와 규형이라고 이게 토지를 측량하는 거거든요 토지 측량 이거는 세조인데 이걸 세종이라고 많이 오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토지 측량하는 거예요 자, 7장사 많이 나옵니다 7장사는 세종이 만든 역법서인데 이게 내편, 외편이 있습니다 내편은 원의 수시력을 해설하고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를 관측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주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외편은 아라비아의 해외력을 소개를 한 겁니다 해설을 한 겁니다 항상 이거 얘기할 때 7장사는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하였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됐죠? 이렇게 7장사는 알아두시고요 활자, 인쇄수론 우리 태종, 세종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자소, 개미자, 가빈자 이런 거 만들고 특히 식자판 조립 방식 밀랍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신기전이라고 여러분 화살에 포격 매달아서 쏘는 거 있죠? 신기전이라고 그를 쏘는 차를 화차라고 하죠 신기전은 세종 때 만듭니다 비격 진천례라고 하는 건 선조 때 만들어진 건데요 볼링공처럼 생긴 쇠구슬이에요 거기다가 화약을 집어넣는 건데요 거기다 이렇게 코일처럼 감아서 불을 붙이면 이게 뽕 대포로 날아가잖아요 바로 안 터지고 그 심지가 타고 들어갔을 때까지 시간 지연 폭발이 돼요 그리고 이 세 조각이 수백 조각으로 튀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들이 이 비격 진천례를 귀신의 무기라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농업에서는 여러분 농사식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세종 때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설을 써라 그래서 정초나 변요문 등이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농부들의 경험을 살려서 적은 거고요 금양잠록도 많이 나와요 성종 때 강이, 맹이라는 사람이 직접 농설을 지은 경험을 통해서 쓴 겁니다 금양지방이 지금의 시흥시 쪽이에요 경기도 시흥시 향약집성방도 세종이 만든 건데요 이게 고려시대 향약 구급방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고려 고정 때 나온 향약 구급방이 향토 약재들의 효능을 정리한 건데 그게 최고의 의서고요 향약집성방은 국산 약재를 역시 소개를 하고 치료 예방법을 제시하는데 향약 구급방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지수의 약재들에 대한 효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급방하고 집성방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농사직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삼도의 관찰사가 자신의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농사관행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올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초와 변여문이 체제를 갖추고 순서를 정리하여 만들어낸 농소였다 이는 농사의 경험이 많은 농민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보급하기 위해서 편찬되었다라는 것이죠 건축과 예술을 보시면요 경복궁은 태조 때 건축을 한 겁니다 임금이 정무를 보고 생활한 조선의 정궁이죠 법궁이라고도 하고요 북쪽에 있으니까 북궐이라고도 부릅니다 근정정, 경외르 등이 있습니다 창덕궁은 태종 때 만들었어요 한양 제천도를 위해 지은 것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궁궐은 창덕궁입니다 인정전, 주합로 이런 건물이 있는데 주합로라는 누각이 2층인데 그 1층에 규장각이 나중에 설치가 되지요 그다음에 창덕궁은 보통 동궐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제 창덕궁 옆에 또 창경궁이 붙어 있습니다 자 종면은 역대 조선의 왕과 왕비를 모신 사당으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합천회니당 장경판전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죠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대장경 자체는 기록유산이고요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원각사지 10층석탑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고려시대에 바로 후기에 있었던 경천사지 10층석탑을 양식을 계승을 한 거죠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요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유리로 씌워놨습니다 보호를 하려고 원각사라는 절을 세조가 짓거든요 그때 원각사지 10층석탑 여기는 지금 탁골공원이 있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림은 몽유도원도가 나옵니다 안견 도화서의 화원이었던 안견이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광경을 그려놓은 거고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고사관수도도 많이 나와요 강희안이라고 금양잡록 강희맹 있죠 그 형이에요 강희안이 고사관수도라고 한 선비가 이렇게 쭈그리고 바위에 기대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이미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상자라고 노비 출신의 화원인데 송화보월또 노비 출신으로서 도화서의 화원이 될 만큼 되게 역경을 이긴 사람입니다 송화보월또는 절벽에서 바위 틈을 삐져나와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한 노인과 동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 역경을 이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죠 초충도는 신사임당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15세기 그림들이고 이게 16세기 그림들이에요 16세기 그림 중에서는 초충도나 송화보월또 말고 또 이정이라는 사람이 그린 대나무 그림들이 있어요 이정은 묵죽도, 풍죽도 같은 대나무를 많이 그립니다 대나무를 소재로 많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16세기 화가 중에 황집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집중은 묵으로 포도를 그립니다 묵포도도 이런 것도 유명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 이야미라고 해서 강아지 그림들을 많이 그린다거나 이런 그림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청사기 고려 말부터 유행을 하죠 그렇죠? 이건 태토 위에다가 백토를 발라서 분칠하듯이 만든 도자기고요 그림으로 나올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물고기 문양이 들어간 어문병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색깔 자체가 청자 색깔이 아니라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 나옵니다 백자는 16세기에 하얀색 백자, 백자, 달, 항아리 같은 것들 이런 게 나오죠 음악은 성종 때 악학개범이라는 책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세종도 있긴 있습니다 세종은 정간보라는 악보, 여민락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세종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조선정기의 그림 중에서 몽유, 도원도 이렇게 이 그림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사관소, 이 그림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신사임당의 그림이라든지 황집중, 또는 이정의 묵죽도, 풍죽도 하나 더하자면 어몽룡, 어몽룡의 월매도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대개 16세기에 선비들의 지조를 상징하는 사군자를 주제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내용 중에서는 없었지만 삼강행질도를 세종 때 이걸 아실 거면 하나, 중종식의 이륜행질도도 하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륜행질도는 붕우유신과 장유유서의 윤리를 담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자면 동국여지승남이 성종이죠 이거를 보완한 신증이 붙으면 신증동국여지승남이라고 하면 그것은 중종입니다 그것도 구분하시면 아주 여러분들한테 유용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정기의 문화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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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